로얄젤리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여왕벌의 특권이죠 일벌도 딱 3일은 먹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왕벌이 먹는데요 여왕벌이 먹는 로얄젤리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벌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크고 산란 능력과 수명은 무려 7년 일벌은 약 7주 정도를 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사는거죠 그 효능이 거의 맞습니다 산란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노화방지나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고 오래 사는거 이런것은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죠 단맛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단맛이 나지 않고 좀 신맛이 납니다 관절념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나쁜 콜레스텔도 제거하는 로얄젤리는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건 뜨거운 물에는 효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60도 이상에서 뭐 차로 먹는다던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맹물 먹는거 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초록빛 매실 같은 경우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는 효능이 날아가 버리고 찬물에는 잘 냅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거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냥 입에 털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구요 이게 꿀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꿀에 개서 먹으면 단맛도 느끼고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좋은데요 로얄젤리 분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0.5g 정도 그냥 놔두면 상패가 되기 때문에 생로얄젤리는 냉동보관을 하시고 분말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이중 지퍼백이나 밀폐용 통 같은 데다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그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 나눌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눌맨 아이콘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